오!! 나왔다 나왔네요 만들었네요 수책 수책은 진짜 쿨 잘 넣는구나 오 이러면 웨스트헤미 순이 한번 보자 순이가 괜찮아졌다 웨에헴이 이거 지금 5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챔스가 엄청 디죽박죽 싸움이네 일단 울브헨틈도 사실은 오늘 경기 패 seventeen 했지만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경쟁권에 있는 팀이죠. 오늘은 사실 챔피언스 리그 경쟁권에 있는 두 팀이 싸웠던 거잖아요. 경기 전에 6위 웨스트엠, 파리, 올바힘튼 근데 웨스트엠이 이겨서 5위로 올라갔고 올바힘튼은 그냥 일단 파리를 머물게 됐고요. 여전히 뭐 야 이게 좀 이러면 5개 팀이 여전히 좀 모여있는 거죠? 그렇죠. 맨유 부터 웨스트엠 아스날, 토트넘, 올바힘튼까지 아마 맨유, 아스날, 토트넘은 이 두 팀이 좀 비기는 걸 원했을 텐데 그렇죠. 두 팀이 다 승점을 조금 가져가는 게 더 유리했겠죠. 웨헴이 오늘 어쨌든 이기면서 5위, 4위 맨유하고는 승점이 2점 차 근데 경기 수가 조금 많아 일단 웨스트엠은 아스날보다 지금 승점이 똑같잖아요. 아스날하고. 그런데 아스날이 세 경기를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맨유와 웨스트엠은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팀이죠. 토트넘도 웨헴보다는 두 경기를 덜 치렀고 그렇죠. 승점은 3점이고. 아직도 모르겠네. 그래서 올바힘튼도 사실은 웨스트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라서 남은 경기를 이기면 웨스트엠하고 또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오늘 경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따닥따닥 붙어있다. 네. 아니 웨스트엠은 어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힘이 떨어지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최근 경기들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나도 좀 그래. 특히 안토니오의 대체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안토니오를 계속 주구장창 쓰고 있고 그래서 겨울이적 시장에 시크를 영입을 하려고 작업을 했었는데 결국 못 데려오면서 안토니오의 대체자가 아직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힘이 떨어질 거긴 하다. 네. 저도 얘기하는 게 데비드 모에스 감독의 역시 중위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웨스트엠이 챔스까지 좀 무릴 것 같아. 오늘 이기긴 했죠. 안토니오가 어시스트하고 수책이 수책은 진짜 골 잘랐네. 진짜 뭔가 펠리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이 투입될 때마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직은 수병 미드필더인데 높이라든지 아니면 침투해가지고 골 잘랐는데 오늘 지난 시즌 10골 넣었죠. 네. 이번 시즌도 지금 수병 미드필더인데 오늘 네 번째 골이에요. 일단 지난 시즌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였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 수책. 데칼라 라이스하고 역시 미들이 좋아.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하튼 딱 동의하는 게 선수 뎁스가 엷어서 최근에 사실 두 경기 무승부하다가 오늘 이제 또 이긴 건데 그렇죠. 챔스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판세는 계속 좀 흔들어줄 수 있겠지만 조금 쉬워 보이진 않다. 아까 경기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딱 베스트 11을 빼면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애매해요. 맞아요. 웨스트엠은 지금 잘 싸워주고는 있는데 조금 험단한 싸움 준비상된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울브암튼도 좀 얘기를 해보면 울브암트는 오늘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일단 선수로 따지면 회버 오른쪽 윈백 와 나 미치는 줄 알았네. 샘헤드의 공백이 아주 크게 느껴졌던 경기다. 직전에 아스날 경기도 샘헤드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 흔들려버렸고요. 그렇죠. 샘헤드가 없으니까 안 되네 그쪽은. 그리고 확실히 이 울브암튼도 쓰리팩을 쓰다 보니까 윈백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이 샘헤드가 빠지니까 확실히 이 오른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웨엠이 오늘 왼쪽 안토니오 돌고 이래가지고 이쪽에 뛰었거든. 완전 털렸어. 안토니오 그리고 그쪽에 란시니 이런 선수들이 왼쪽에서 볼을 주고받으니까 크레셀도 올라오고 하니까 지금 이 회버가 오랜만에 경기를 나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많았죠. 크로스 같은 공격도 거의 안되고 공격이 전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죽었고 이걸 한번 보면 오늘 선발 라인업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 울반팀은 오늘 다보탑 존술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형태만 놓고 보면 뭐 앞쪽에 파비우 실바를 쓰고 트링크항 쓰고 황희찬 선수를 이렇게 놔뒀는데 로테이션 포올을 좀 크게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히메네스 포덴세 누리 이런 선수들이 아예 선발 라인에 빠졌고 무티뉴도 빠졌고 하면서 한 4, 5명을 교체를 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윙백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회보 쪽이 좀 약했고 아 파비우 실바도 그냥 그 유망주 유망주 이런 게 오래가네. 그렇죠. 안 터지네. 오늘 득점기에도 좀 분명히 있었고 자기가 볼을 잡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숙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링크항 또한 사실은 트링크항이 포덴세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올브엠튼의 가장 에이스라고 불렸던 선수가 포덴세였는데 트링크항이 그 역할을 못하면서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게 황희찬이 플레이메킹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스 고르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 올브엠튼이 지금까지 순위 유지한 게 수비 잘해서 유지한 거죠. 수비를 잘한 거죠. 슈팅 유수팅 하나 때렸습니다. 하나도 네베스의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오늘도 어려운 공격이었는데 로테이션을 쓴 이유도 있고 파비우실바라든지 트링크항도 있었는데 지금 황희찬 선수가 지금 스탯 쪽으로 보면 소파스코어의 공격 쪽에서는 지금 최고 평점인데 7.0으로 아니 오늘 히트맵도 그렇고 약간 플레이메이커 10번 롤을 소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키패스 2개 그다음에 패스 확률도 88% 전적으로 뒤로 약간 좀 쳐져가지고 찔러주는 그래서 오늘 좀 다른데 느낌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찬하고 좀 느낌이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침착하게 하는 플레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히메네스가 전방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덴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히메네스가 있으면 전방에서 버텨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때 황희찬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황희찬이 굳이 내려와서 볼을 안 받고 전방으로 편하게 뛰어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는 파비우실바가 버텨주는 플레이를 못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황희찬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구나. 버텨주면 직접 춤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못 버텨으니까 확실히 그러고 그리고 스스로도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이후에 초반에는 이제 막 적응하느라고 막 뛰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조금 더 여유있게 볼을 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이 황희찬 선수의 가장 큰 지금까지의 장점은 저돌적인 플레이였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쳐놓고 달려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상위 리그로 올라오면서 분데르3가 오면서부터 조금씩 안 통하기 시작했죠. 안 통하기 시작했죠. 안 통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달은 사실 다 읽히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 오면서 조금 변화를 스타일상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무리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가거나 이런 플레이보다는 간결하게 패스를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들이 많았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되게 배우는 게 빠른 선수다. 학습 능력이 좋은 선수고 그런 여리에 차이는 선수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황희찬 선수 자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가 봐요. 오랜 부상 때문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와서 오늘까지 부상 복귀한 이후에 4경기 연속이고 선발은 아스날 경기 이어서 2경기 연속 선발이고 아스날 경기 골 넣었고 오늘은 로테이션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늘 81분 정도 소화했거든요.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건 확실히 울바임트는 지금 전력으로는 제가 봐서 잘 가봤자 컨퍼런스 정도 되겠다. 이게 공격의 파괴력이 너무 떨어지는 파비우슐바 같은 애들은 왜 이렇게 어접이지? 사실 뭐 지금도 2002년생의 어린 선수고 많이 어린 선수죠. 어린 선수인데 그래서 울바임트는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네트죠. 네트가 사실은 부상당하기 전에는 팀의 에이스처럼 거의 활약을 했었으니까 근데 네트가 복귀해서 조금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의 컨디션에 따라서 마지막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트가 아직까지는 경기 나오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무리한 플레이도 많고 아까 많은 분들이 파비우실바의 플레이라든지 좀 아쉬운 라울 히메네스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뺀 것 같아요. 나와서 터치 같은 것들이 평소에 히메네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정상빈 선수가 지금은 임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공격진에 좀 어려운 상황을 놓고 보자면 오면은 어떤 포지션을 뛴다고 봐야 돼요? 일단 정상빈 선수는 원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투톱에서 하나의 파트너를 쓴다든지 아니면 약간 세컨이나 측면 쪽에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선수가 경쟁을 한다든지 경합하는 구도예요? 유형만 따지면 가장 비슷한 선수는 황희찬이죠. 아 황희찬 선후배 저돌적인 플레이 즐겨하고 침투하는 플레이 즐겨하는 황희찬하고 사실은 가장 비슷하게 겹치는 플레이어고 그리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파비우 실바 아무래도 나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유망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격진에서 역할은 파비우 실바와 경쟁을 가장 하지 않을까 근데 스타일 보면 괜찮 하긴 뭐 당연히 올바밤도 데려갔겠지만 괜찮겠는데 여기서 지금 뛸 자리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파비우 실바와 정도만 밀어나면 그래도 후반전 교체 투입 정도의 자원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정상민 선수를 바로 여기 못두게 한 거는 워크 퍼밋 취업 비자 문제 때문에 다 채워진 다음에 데려오려고 임대를 보낸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지금 이런 스타일이나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뛸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즈 감독이 계속해서 미래의 올바밤을 이끌어간다면 라즈 감독이 황희찬 같은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험 그렇다면 정상민 선수도 라즈 감독이 아주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자원이다 하여튼 뭐 올바밤도 잘해가지고 유럽대회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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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